여러분, 이정재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정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정재의 데뷔작이 뭔지 아세요? 모래시계입니다. 90년대 대한민국 최고 드라마 세 개 뽑으라고 하면 모래시계가 그중에 들어가죠.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모래시계? 집에 가서 한 번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 이정재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정재가 연기를 더럽게 못했던 시절. 연기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현정 옆에 몽둥이 하나 들고 서 있는 역할이었어요. 고현정 보디가드로 나왔잖아요. 대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정재는. 저의 외모와 저의 영기력으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가 그냥 고현정 옆에 몽둥이 하나 들고 서 있었을 뿐인데 그 역할로 완전 떠버렸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까지 이어지고 오스카산까지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나든담교회 김관성 목사가 지난 26일 주일내배 설교에서 배우 이정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역할에 불과했지만 그 역할 하나로 스타덤에 오르게 된 이정재의 연기 인생에 빗대어서 오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신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침투에 들어오셔서 붙잡아 쓰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목사는 바라마 멈추어다오 라는 제목에 이날 설교에서 먼저 이기심의 기초에서 형성된 만사형통신앙 등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에 반성을 촉구하는 한편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의 실존적인 현실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특히 기독교 신앙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신자가 되자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영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목사는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있다면서 예수를 아무리 진실하게 열심히 믿었고 목사님들이 가르쳐주신 대로 실천하고 애를 썼는데 가슴은 허무하고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이 해석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목사는 또 이 설교를 듣고 다 우울증에 걸릴 판이다. 라며 실질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걸린다더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머리를 마비시켜버린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보낸다. 우리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생생하게 나의 고통을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다가 공황장애에 걸린다. 공황장애에 걸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더 많다라고도 전했는데요. 김 목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은혜를 담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능력이다. 라며 우리의 한심함과 모자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형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배우 이정재의 데뷔 과정을 소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 목사는 저는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설교도 좀 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 이미지가 회자될 줄 알았는데 죄다 저를 유광 목사라고 한다. 홍수와 유광 간증 때문에 저의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못나고 한심하고 열매가 없고 오늘도 울어야 하고 내일도 울어야 하고 돈이 없어서 머리를 뜯어야 하고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가족들의 관계가 다 박살이 나고 인간 구질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 허무하고 개떡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된다. 그 찌질한 인생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심으신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책에 넣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며 설교를 맺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전한 김관성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